이난희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 테마입니다 이 테마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테마들이 순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요소수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요소수라는 것이 디젤차 주로 이제 하물차에 많이 들어가는 그 엔진에 들어가는 어떤 배출가스를 추려주는 그런 어떤 총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테마가 만들어지듯이 저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그 전주에도 원전 관련한 종목을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또 정부 정책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대북 관련한 테마주들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을 건방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관심창에 올려 두시고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대북주들도 이 테마들도 과거에는 보면은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순환고리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대장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과거의 대장이었던 것이 또 지금도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수급의 어떤 변화 알자치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대북주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신원이죠 물론 밑에서부터 이제 많은 그림을 그리고 가동을 만들어 줬지만 이 대북주가 움직일 때 이 신원이라든지 인디에프라든지 또 그리고 제이스티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제이스티나 같은 경우도 과거의 개성공단에서 악세사리를 만드는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개성공단 관련한 이 그룹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물론 이 개성공단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어떤 유엔의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같이 따라가는 전략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금강산 안간 관련주다 이래서 지금 또 위드 코로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2008년도 뭐 금강산 아난티 골프 리졸프 건설 뭐 이렇게 많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비하면서 모양새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또 앞에 말씀드렸던 뭐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과 유엔 제재의 어떤 제재가 될 수 있는 철도 관련한 종목 뭐 대아티아이 같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러시아 철도도 연결을 했지만 지금 특히 그렇죠? 자율주행 열차를 개발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일신석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신석대 같은 경우는 그 파주에 그쪽에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통일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어떤 시너지의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그 유럽을 수방했던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그저 어떤 보따리를 풀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핵심 키가 원전이라든지 대북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히 지켜보는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